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인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해외생들 서로 다같이 인사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로 전합시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 중 하나가 뭐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둘이서 말하면 인정욕구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브람 메슬로우라는 분은 인간욕구를 다섯 단계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기본욕구인데 생리적욕구와 안전욕구 상위욕구로 올라가는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욕구 그리고 4단계는 존경욕구 마지막 5단계는 자아실현욕구다 그렇게 정리했는데 이 가운데 3,4단계가 인정욕구에 속합니다. 인정욕구 인정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자아실현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이론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뭐요? 21일이죠.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인데 안타깝게도 남성 동포들이 아내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남자는 사실 인정을 먹고 사는데 잔소리를 먹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남편들이 얼마나 길을 펴고 그렇게 힘차게 일을 할 텐데 계속 기죽이요. 밖에서 치이고 안에서 치이고. 그야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그런 아내들도 많이 있죠. 아내들도 할 말 많을 거예요. 남자들만 할 말 많은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할 말 많지요. 파장이라 파장이라 그래 말 수가 있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보금 문화가 시급한 현실이에요. 이 아내가 보금 체질 안 되어있으면 엄청 피곤합니다. 보금 체질 30년, 40년 돼도 아직도 보금이 안 돼가지고 자아중심으로 그냥 남편을 판단,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야말로 스스로 스스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성장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하면 자신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하니까 다른 사람 인정할 수 없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일 대학에서 많은 학교는 서울대학이요. 서울대학교가 어디입니까? 공부 제일 잘하는 1등들이 모인 학교인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자기를 인정을 하니. 다시 말하면 10등 없이 제일 강하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서울대학생 80% 10등 없이 제일 많다.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해.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서울대학 가시면 최고 좋은 대학 가시면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보니까 1등들 모이니까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오는 좌절감과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인정 못 받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좌절감, 이 군륙감을 느끼면서 인간관계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인간관계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져요. 이 교회에서 막 사랑받지요. 사랑주지요. 신분간 권세 회복시켜주지요. 상식삼장 가문의 저주가 치유되지요. 이러니까 조금 척나게 자아가 건강해져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어른이 돼서 교회를 다니다 치유가 안 돼요. 지금까지. 이 열등의식, 이 비교의식.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생기요.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분노가 있어요. 분노. 분노가 생기요. 큰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싫어하는 공부. 공부 좋아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싫어하는 공부를 왜 억지로 하느냐.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공부를 잘해야 부모가 인정하고 칭찬하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친구 시간에도 또래를 통해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또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성인이 된 후에도 이성에 관심을 끌거나 직장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SNS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설, 미디어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덜 자주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정욕구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인정욕구. 요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사용하기가 그냥 문화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정욕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발생해요. 교회 안에서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일명 쌍묘의 비극이라. 쌍모, 쌍묘.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간 죽었어요. 쌍묘의 비극.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 교회 드리고 난 후에, 헌금하고 난 후에 갑작스럽게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에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운리스가 다 되어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딱 운리스라 그냥. 이 내부에 첫 번째 시험이 닥쳤어요. 본문에 보면 이 부부가 죽게 된 이유가 성령을 속인 죄에 그려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속인 죄. 불신자는, 세당 안 되는 말이에요. 성령을 속인 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꽉 차 있었어요. 교인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컸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것은요. 성령을 속이기까지 나갑니다. 속인다. 제가 볼 때는 아예 안 믿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호 아니지요. 늘 사람 반응.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 정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냐. 왜 다니 목사님이 좀 알아주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번에는 이 중요한 자리 할 차례인데 그거 안 해주면 목사님이 뭘 모르네. 시험들을 뿌려요. 안 놔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 방해되는 결정적 장애물입니다.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계속 방해합니다. 공동체를 심지어 분열시키려고 자꾸 짜렀내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이런 짓을 합니다. 영계 모드승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호람대호 하나님 앞에서 라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물 사실을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 1, 2서를 봅니다. 안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고 떠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갑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120명에서 시작된 이 초대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그렇게 몰려들게 되었지요. 그 가운데서는 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교회에 원래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교회에 잘 안 나옵니다. 뭐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죠. 부자인데 그래서 예수님 부자가 전국 가기가 나기가 바늘길 들어가서 힘들다. 낙이 어떻게 바늘길 들어갑니까. 그 정도로 불가능하다. 참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병든 것도 가난한 것도 강서구 사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였어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와 권력이 하나인 사회였어요.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도층이 유대교를 떠난다. 지도층이 유대교를 떠난다. 유대교를 떠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요. 이거는 거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모든 이 사회적 특권 싹 다 포기해야 됐어요.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있는 분들 왜 옵니까? 못 오지요. 다 뺏겨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 하층민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이들은 뭐 어차피 가진 거 없으니까 뺏길 것도 없으니까 다 거의 돌아왔어요.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 보완에서 살아왔어요. 유대교가 이 보완사 왜냐 유대교는 금식기도와 구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모든 종교도 그렇잖아요. 금식기도와 금식기도 그 다음에 구제 구제 구원과 관계가 되는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들이 구제를 많이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해요. 좋은 거지요. 그런데 구원과 상관은 뭔데 구제를 구원과 관계해서 굉장히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경건의 행위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경건한 행위다. 그래서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유대교가 다 책임져 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해당이 안됩니다. 구제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제가 교회에 해결해야 될 제일 큰 문제였어요.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가운데 4등전 4장 36절로 37절로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요. 사도들이 그 헌금을 교회에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헌금을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헌금을 교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교회에 필요한 내 사용을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드린 거예요. 이게 사실 지혜롭고 성경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도 각종 제목 헌금들이 쫙 있잖아요. 재산도 5대 항목으로 만약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할 때는 직접 도움 안 돼요. 직접 도와주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쪽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봐요. 저 사람이 내 도움을 줬다. 다음에도 도움을 받아야지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는 이만큼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전해보다 더 많이 도와주겠지. 덜 도와주면 섭섭해요. 섭섭 마귀가 돌아요. 서로 간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설차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준 순간부터 어색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돈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싶어 빌려달라 그러거든 주면서 안 받아도 돼야 할 정도가 되면 빌려주세요. 그냥 주세요. 안 갚아도 되니까 나 받을 생각 없으니까 너 나중에 행편 충분 되거든 주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이래 돼야지 없는 돈 은행 가서 융자 내가 빌려줬다 원수 됩니다. 원수 교회에서 벌써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겠다 생각 자체가 성경도 못 받은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또 벌어모아야 되겠다 그 자체가 성경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첫대로 그냥 주고 싶으면 주세요. 그냥 정도가 되면 빌려주시라고 갚아주시면 좋고 안 죽으면 그만 그렇지 못하면서 그걸 해가 억지로 억지로 힘들고 어려우면서 자기도 힘들면 빌려줘가지고 안 갚아져가지고 서로 어색하고 서로 시험 들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이게 뭐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든지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 앞에 다 놔 그럼 사도가 알아서 다 해 교회로 들이면 교회가 다 알아서 해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직접 돕고 싶으면 있으면요 교회 헌금하면 돼요 헌금을 하면서 어느 분을 도우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주십시오라고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요 딱 보고 그대로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그러니까 헌금을 올바른 소도를 한다니까요 지정은금이라고 특별히 성교 성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성교사들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성교사들은 계속 돈이니까요 돈 어떤 간에 돈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뭐 들리는 소문이 성교비를 좀 달라는 사람도 있대 성교사가 교회에서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괴로우면 힘든 거요 성교사가 좀 도와달라는데 안좋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사람 앞에 죄송하고 다행퇴는 안되고 힘든 거요 되면 뭐 좀 주면 좋은데 그것도 직접 주면 안 돼요 개인에게 교회의 성교비 어느 나라 성교사님에게 제가 성교비를 드립니다 그거 지정하면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막 개인적으로 받고 개인적으로 그거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바른 신학자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나중에 해놓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지난주 그랬습니다 지정해서 어느 교회 어느 성교지 어느 성교사님에게 사용하도록 기준금금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거는 성교구에서 그렇게 써야 돼요 그쪽에 왜 흐린 사람 기도하고 결정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처럼 절대 누굴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고 인성붙는 것처럼 이 성교사님 나를 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그래 많이 한 줄 알고 있고 또 개인적 요청도 많은데 절대로 성교위원회에서는 성교사가 누구에게 요청한다 그러면 그 제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지 구울하듯이 왜 성교합니까 하나님 말지 이때로 치아 부리지 뭘 그렇게 인문줄이 서냐 말이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손 뗍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또 사람도 도와주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손 떼고 사람도 손 뗀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드리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파티를 팔아 드리니까 당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시선이 바나바로 향하는 거예요 다시 오지 말라 인기가 와 저분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아 변화했다 이야 바나바도 솔렸다 이것을 본 아나니아 사필아가 시기심 생긴 겁니다 시기심 생긴다 와 바나바 나도 할 거야 이거는 어떤 동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거러나가 들어있어요 거러나 이 단어가 사장과 오장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 말은 두 사건을 대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바나바하고 아나니아하고 비교한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아무 동기 없이 성령 인도를 받아 자신의 소위를 받아들였던 건 대조적으로 아나니아와 사필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헝금을 들었다 이들이 헝금한 동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형제를 도기 위해서 한 헝금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자기 욕구의 자기 욕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헝금한 사람들은요 덜이고 다 망해요 참 억울하죠 차라리 안 덜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덜이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요 동기 중심만 보는 겁니다 중심 아시겠어요 하나님 중심만 봐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헝금을 들고 하니까 이들에게 아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동기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춥니다 땅을 팔았는데 이 돈이 헝금이 돈이 많다 다 들려 아까워 가지고 동기가 잘못된 동기니까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 70에 내보면 감추었다 감추었다 이건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리고 정복한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말해요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절대로 모세가 여리고 정료하고 절대로 물건 훔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너무 좋으니까 전류품 중에서 일부를 훔쳐 빼돌렸어요 그때 단어가 똑같아요 시원하죠 그때 단어가 똑같다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요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 헝금을 들었지만 아내와 삽비라는 성령이 아닌 거짓령 거짓령의 속삭임에 휘말려 버렸어요 사탄이서는 가장 고도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은밀하게 사람의 생각 속에 거짓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계속 거짓령을 신분을 하면서도 본인이 거짓령이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사탄의 특징은요 요한복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과 속임수를 써가지고 공동체를 깨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동체를 깨버리는 그래서 한국교회 다 깨져 있어요 내부에 들어가면 끝으로 있는 것에도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당 짓고요 파가 있고요 전부 인본지 꽉 차 아무것도 안 돼요 2, 3, 7 나라 아무도 못해요 형녀도 못해요 이 작품이 보통 작품이 아닙니다 원예지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여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겨로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의 아나니아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라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너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장하도록 허락했느냐 여기에 중요한 명절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요 마음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절대로 들을 수 없죠 마음이 허락하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려 장악을 사탄이 달라붙어 있는 그러니까 빌미를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문사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은요 무엇을 피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악한 것과 담대히 싸워 이기는 적극적 태도를 말합니다 적극적 태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 말씀과 24대면 됩니다 24대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 이겼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신민이 가지고 사탄 공격 이겼다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로 안됩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여러분의 무슨 결단 안됩니다 말씀으로 무력하시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더 컸기 때문에 거의 더 컸기 때문에 눈을 갈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결단하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래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전을 저는 강큰 사람들 보거든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작전금도 해놓고 안해 어떻게 도망가 버려 어떤 사람은 하나는 쭉 하다 말아 버려 뭐 헌당 다 했네 뭐 안 해버려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해놓고 야 참 강큰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 속대말로 죽으려고 환장했네 그걸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통하는 사람께 하는 말 저 친구 저 참 강때이 크네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안 지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급증인 게 아니에요 어지러우면요 결국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3시간 후에 나타난 삽비라도 동일하게 성령을 속이려 해가지고 죽임당하죠 2절에 보면 삽비라도 처음 땅을 팔아 그 일부를 감축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실 부부 중에요 한 사람이라도 영결 깨어있으면 살아남아요 참 나는 부부들 보면서 참 이상해요 아니 분명히 잘못된 데도 같이 가요 심지어 보면 일 안 해도 같이 가요 재미있어요 같이 가요 시안하지 아니 부부 아무리 부부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도 육신적으로 다 양보하세요 싹 다 주세요 그런데 영적인 거 양보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거 양보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거 양보해버리면 여러분 둘 다 쌍몸이 비극이 된다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영적인 부분은 이거 아니에요 할 때는 처지란게 싸웠어라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아이고 남편이 그러한테면 아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말한테면 틀린데 그대로 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지 여러분 육신적인 거 다 주세요 다 주고 영적인 거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인 힘 잡아버리면 끝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처절하게 다루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 한 사람의 이 타락이 아담 한 사람의 이 실수가 아담으로 끝났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이 잘못이 이 부부가 잘못이 모든 인류의 타락으로 인기일 때는 이 죄 속성을 죄 속성 이건 개인으로부터 쉽게 전체로 확산이 확 됩니다 이 부정적인 것은요 간방 확 확산돼요 절대로 기도 안 하면서 절대 성장 안 읽으면서 남의 말은 쫙 하사합니다 말씀 기억도 못하면서 남의 말은 막 기억합니다 교회 전체 걸림돌이 되는 거 그거 놔둘 수 없잖아요 저는 목회를 좀 강하게 합니다 사단이 발도 못 이기도록 발도 못 이기도록 안 하네 삽비라 그러면 지옥 갔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지옥 갔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 순간 사단에게 당한 것 뿐이지 지옥 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끝났잖아요 여러분 함께 사느냐 함께 죽느냐 나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 사실을 영적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을 깨어있으면 공동체가 살게 돼요 영적을 깨어있으면 내가 강당의 흐름과 입사되어 있으면 그 어떤 문제와 사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드림돌이 성장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한디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한디희의 법칙 미국 보험회사 관리자 했던 한디희가 수많은 산업재해를 분석을 해서 밝힌 법칙인데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이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을 통해서요 큰 충격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소한 그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번 한분만이라는 생각이 불을 내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오고 말아요 영적인 방심은 건물이다 영적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가 체질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가 나의 체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은약 공동체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영적 파수꾼 다 되시기를 제모로 처부합니다 두 번째로 일심조심 지속의 신앙생활입니다 12절로 14절을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야 솔로 본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초대교회는 더 큰 축복이 오기 시작했어요 더 크게 붕대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모였던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엘삼 성전 동편에 있는 것인데 당시 라피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주로 사용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요즘 말하면 대형 전도집회를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대형 전도집회를 그냥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 확실히 믿고 더 큰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더 큰 구원의 역사에 일어났으니까 대척상과 건물이들이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예수의 시도를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와서 옥문을 확 열고 끌어내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또 말씀한다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옥문을 천사까지 열어보니까 나와가지고 또 사도들이 나와서 막 외친단 말이에요 아니 대세상세계한테 보니까 가다 안았는데 가두고 있었던 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또 막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또 체포해가지고 공의 앞에 세웁니다 이들 심문을 합니다 왜? 어떻게든 이것들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사형식을 죽이려고 예수님 지인 것처럼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은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대선생이 이렇게 중절을 해가지고 불려나게 되는데 가브리엘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다 이러니까 가브리엘의 권위와 존경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고 사도들을 죄책질하고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놓아주세요 41절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불려난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 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일에 핍박 받는 이것이 더 일에 승인받는 이것을 더 기뻐했다 여러분 체험해 왔어요 제가 군대요 김신조가 내려와서 철도보처를 설 때입니다 철도보처를 신청했습니다 왜 신청했냐 그 당시 김충기 목사님이 동두성 감리교에 부흥해왔어요 부흥해오니까 그 부흥에 참석하려고 신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흥에 참석해서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철도보처 섭니다 다 참여했는데 그 다음 날 들어오니까 사령부에서 나오면 철도보처 한 놈도 없어 싹 다 우리 기독교는 신청했거든 그래가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영창입니다 그때 영창 3일 갔다 오면 다 병신돼요 워커파라 가슴 하도 맞아고 그냥 퍽퍽퍽하고 갔다 오는 분들 보면 다 병신돼요 그런데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허리껀 풀고 목포 한 잔 가지고 옆에 설곳 앞에 집합에서 집합에서 딱 다 벗고 다 벗고 흙대 흙대는 건 자살하니까 다 벗고 딱 목포 한 잔 가지고 딱 나오면서 내무반에 큰 유리 가 있습니다 유리를 유리 앞에 딱 주님 교회 가서 의뢰 받고 왔다고 제가 영창 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벽밥밥에 대한 거 감사합니다 보채서 해야 되는데 보채서 해야 되는데 그 밖에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탁 눈물 걸슨거리며 나갔다니까 그래 딱 세워놓고 정대장님이 딱 보니까 전부 중요한 놈 이 보급창인데 뭐 살차고 키부터 보급창고 모든 다이아 모든 밧데리 모든 창고의 놈들 키 잡은 놈들이 딱 여덟 명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들 집어넣어 버리면 이 해아부대에서 보급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것들 이런 꽃갱이 자료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그냥 엎드려 뻗치고 때리는데 영적 자존심이 있지만 딱 받았지요 저는 거뜩도 안 하고 저거 힙호가 좀 크니까 그냥 맞았는데 옆에 우리 나주에서 온 고참이 우리 선배대 센터가 딱 그러니까 우메 놔주고 나는 그때 우메 놔주고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개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사실이더라고 야 나 천격과 그때 제대할 때까지 그분은 우메 놔주고 요 그때 받으면 야 신앙생활하면서 뻗돈 받는다 영창간다 하나도 안 두렵더라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보다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능력 받는 게 중요한 거 얘들아 이 무슨 이 교도 이 감옥에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 능력 받는 거 왜냐 이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감옥이건 감옥이 아니라 그는 빗박을 받건 안 받건 예수 거리도를 전구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어요 일심 전심 지속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두하기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전두의 삶을 세 단어로 말하면 에브리바디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 아멘 모두에게 날마다 어디서나 아멘 복음을 전개해서 한마디로 24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원계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날마다 어디서나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나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전가하는 3일조 3운동의 지옥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윤희상 신이 선 눈처럼 게으른 것은 없고 눈 눈 눈처럼 게으른 것이 없다라는 시가 있어요 눈은 보는 눈을 말합니다 보는 눈 나주에 나주 장날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마늘을 높게 사아놓은 채 다듬고 있었어요 그 옆을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남겼습니다 저것을 언제 다할까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혼자 말로 말합니다 눈처럼 게으른 것은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생각으로만 하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지만 눈으로 보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은 실제로 은약을 붙잡고 시행하는 CVDIP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주 단순하지요 영계의 모든 성도들 설교와 강단이 입사되는 입사 기도망대 하나님의 산역사를 체험하는 25 영혼의 이 기도망대를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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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든 성도는 오늘부터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야 조합사사 넓게 해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고 일심쯤 지속으로 말씀중심의 신앙생활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되게 하야 조합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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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